안녕하세요 미션형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념 9월 4일날 아침에 이것을 하면 대박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취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인데 취기법이 뭐냐면 특정 날짜에 특정 방위로 여행을 다녀온다 하더라도 운이 좋아지는 그런 계엄법입니다. 실제로 취기법하고 나서 복권에 되었다 아니면 일이 잘 풀렸다 땅이 팔렸다 집이 팔렸다 정말 잘 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서 운이 안 좋으시면 아무리 취기법을 하셔도 잘 안되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 취기법을 하면 대박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동화시고 마침 이때 또 시간이 된다 그러시면 한번 취기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본인의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명성이 뭐냐면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부여받는 숫자인데 위에 보시면 1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본명성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이 세로로 보시면 본인의 본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1979년생이다 그래 본명성 3이고 만약에 1988년생이다 그러셔도 본명성이 3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본명성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라구요. 양력 9월 4일날 대박난의 취기법 방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가실 때는 본명성이 2와 9인 분들은 가셔도 딱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3, 40길 이상이 떨어진 거리에 여행을 가시거나 이동을 하시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두번째는 북쪽이거든요. 북쪽으로 취기법 이동하실 때도 본명성이 7과 9인 분들도 이동하시면 딱히 좋지 못합니다. 본명성이 2, 7, 9인 분들은 취기법을 딱히 안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력 9월 14일날 또 취기법이 다가오거든요. 그때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구요. 이날에 도착시간은 진씨입니다. 진씨는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만 도착을 하셔도 되고 전날에 도착하셔서 이 시간에 일어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취기법을 하시면 좋은데 취기법을 하시기 전에는 과급적 음주라든지 밤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시는게 좋고 취기법을 다녀오신 날에도 바로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큰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고 오는 것도 좋구요. 이 취기법의 장소에 가셔서 무엇을 하느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던데 그냥 가셔서 2시간에서 4시간정도 머물도 오시면 되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최소 2시간은 머물도 오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갔다가 바로 오면 운을 받기도 애매하거든요. 최소한 2시간은 지나서 오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동쪽으로 가신 분들은 만약에 집에 식물이 없다 그러면 식물원이라든지 그런 곳을 방문하셔서 어떤 것을 구매하셔도 좋구요. 아니면 북쪽으로 가신 분들은 거기 가서 생수를 한 3통이나 6통 정도 사오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양념 9월 8일날 16월에 시작되면 이 생수 계연법이 있는데 이 취기법 가셔서 사온 물을 두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위로 가셔서 시간에 맞춰서 이 취기법을 열심히 해보시구요. 취기법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어떤 바램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싶다 아니면 지인에게 돈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다행이란 말고 적어도 취기법을 다녀오신 후 하루 이틀 지나거나 2,3일 지나서 전화를 해서 내 바램을 실천하시면 좋구요.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